안녕하세요. 호주 부동산 전문가 오리온 스타 프로퍼티 대표 자스민 김입니다. 반갑습니다. 호주 렌트비가 나날이 오르더니 올해 상반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예년에 비해 유니카 하우스 렌트비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분석한 최신 자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의 최고가를 찍기 전에 렌트비를 알 수 있는 영상도 위에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화면 상단을 클릭하시면 이 영상 다 보시고 이어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자료는 호주의 부동산과 파이낸스의 대표적인 리서치 기관인 코어로직이 발표한 최신 자료를 분석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살고 계신 곳에서 다른 도시로 이사 계획이 있으신 구독자분들 또는 한국에서 호주 이주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께 오늘의 자료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주에서는 렌트비를 한 주의 렌트비가 얼마인지를 뜻하는 거고요. 유닛은 아파트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각 도시별 유닛과 하우스 렌트비 최신 업데이트된 수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드니입니다. 시드니 렌트비는 주의 770불로 작년 대비 9.0% 상승했고요. 멜번의 렌트비는 주의 589불 작년보다 9.6% 상승했습니다. 브리즈번의 렌트비는 주당 649불이고요. 작년 대비 8.5% 상승했고 아들레이드의 렌트비는 주의 589불로 작년 대비 9.1%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퍼스의 렌트비는 주의 669불로 작년 대비 13.6% 상승했고요. 타스마니아의 호바트는 주의 547불로 작년 대비 0.2% 하락했습니다. 다윈의 렌트비는 주의 617불로 작년 대비 3.5% 상승했고 캔버라의 렌트비는 주의 674불로 작년 대비 1.8% 상승했습니다. 전체 수치로 계산해보면 호주의 평균 렌트비는 주의 627불이고 작년 대비 8.5%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렌트비 상승률을 하우스와 유닛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우스 렌트비가 1년간 가장 많이 오른 곳은 퍼스입니다. 작년 대비 13.3% 올랐고요. 다음으로 멜번 10.2% 시드니가 작년 대비 9.2% 올랐습니다. 이어서 아들레이드가 9.1% 브리즈버니 7.9% 다윈이 작년 대비 5.0% 올랐고요. 캔버라가 1.9% 타즈마니아의 호바트가 작년 대비 0.3%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유닛이 렌트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닛이 렌트비가 1년간 가장 많이 오른 것은 퍼스입니다. 작년 대비 15.5% 올랐고요. 다음은 브리즈버니로 10.5% 아들레이드가 작년 대비 9.3% 올랐습니다. 이어서 멜번이 8.8% 시드니가 8.7% 캔버라가 작년 대비 1.5% 올랐습니다. 다윈이 1.4% 타즈마니아의 호바트만 작년 대비 2.1%가 하락했네요. 호주 전체의 하우스와 유닛의 렌트비를 한눈에 알기 쉽게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의 유닛이 6.9% 주황색 그래프의 하우스가 6.2%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투자용 부동산 구입을 계획하고 계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임대 수익이 하우스보다 아파트가 좀 더 상승했다는 점 파악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닛과 하우스의 렌트비가 얼마나 상승했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최신 자료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주위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도 해주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주 부동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저희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고요. 시드니아 캔버라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세미나 개최하고 있고 한국, 일본 현지에서도 상담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세미나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정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일본인 파트너와 커플이신 분들은 한국어, 일본어로 상담받으실 수 있어서 연락 주시면 더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고요. 매물 문의 많이 주시는데요. 인스타그램, 오리온스타 프로퍼티 팔로우 하시면 최신 매물 정보 업데이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리온스타 프로퍼티 카톡 채널로 추가해 주시면 금매매물, 프로모션, 디스카운트 정보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하셔서 편안하게 정확한 호주 부동산 정보 받아보시고요. 간단해 보이지만 자료 수집하고 영상 만드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 직원분들과 저에게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